케네나 제발! 존나 못하네 이새끼 진짜 게임 끝날 때까지 짜증 안내고 웃으면서 행복놀하면 500개 알겠다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가리를 털어요? 본보기로 한 명만 쳐낸다 엇가도 아닌데 왜 쳐내냐고요? 아니 너 시험 못본거 같고 엄마가 하루종일 갈보면 기분좋아? 시험 못봤다고 학원에서 갈구고 엄마가 갈구고 압보 갈구고 기분좋냐고 그럼 엄마가 그 뭐냐 아니 철수야 넌 시험을 어떻게 그렇게 못봤냐 공부하라고 뭐했어 공부왜케 못해 이러면 기분좋아?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그 양심이란게 없나? 아니 님들 롤할때 님들 플레이 보면은 그러면 항상 욕해요? 자기 자신한테? 와 내 자신 개새끼다 이러면서 맨날 욕해? 혼자? 진짜 진짜 사이코들이네 사이코들 아 싸대기를 존나 친다고? 자기 플레이 맘에 안들면 싸대기 친다고? 할말이 없다 할말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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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얘들 아래쪽 이득 봐줄래? 나 1대3 했거든 나이스 좋아요 이러면은 전령도 막았고 나이스 할만한데? 케넨 할만하다 화이팅 케넨 짜요 케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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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도끼 못 맞췄네 아 못했다 방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까 진짜 저색 라스덱 그거야 캐리야 날 긍정적인 그걸로 마음가짐으로 바꿨어 아 고맙다 진짜 역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해야되요 이러면 진짜 질견도 이기고 이래요 좋았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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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미안하다. 내 스킬 샷이 널 죽겠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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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맙다. 나갔다. 나갔다. 뭐야. 뭐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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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띠랄레 나랑? 후 좋았다 아이고야 우리 또 우리도 승리 미션 또 딜 1등 미션도 2등이었나? 아니 이번판도 좀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아쉬운 부분 좀 몇 개 있었는데 아까 그 키아나 그 위치 생각 못한 거 좀 극혐이었어 개인적으로 좀 그거 아쉬웠어 그것 좀 개선해야 돼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 over I really love you and I really care we're not going to be too long